오리 갤러리는 오리 업무과 가까운 학술 문화관에 있는 공간입니다. 갤러리 공간과 일상의 공간, 경계에 위치하고 있는데요. 밖에서도 작품을 보실 수 있고, 안에서도 작품을 보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 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공간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. 지금 전시가 진행 중이고요. 구성원들이 항상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, 그리고 교수님들, 교직원분들도 다 모여서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고 발전시키고 소중한 경험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. 저희 오리 갤러리는 언제든지 여러분의 신선한 아이디어와 예술적인 열정을 환영하고 있습니다. 교내 구성원분들이 늘 연구도 하시고 많은 공부, 학업에 열중하고 계시는 와중에도 항상 예술의 마음을 갖고 계신다고 저희는 항상 생각하고 있거든요. 미술관과 오리 갤러리를 통해서 창작의 혼을 불태울 수 있는 그런 학경을 가지고 작품을 항상 지원을 해주셨으면 되고요. 저희는 오리 갤러리에서 여러분의 예술적인 재능과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발휘될 수 있기를 항상 환영하고 기대하고 있겠습니다.